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 김종철입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도 진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네요 아침에 가을 끝을 알리는 비인가요? 하여튼 비도 내렸고 이제 비가 또 그치면 날씨가 진짜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진짜 겨울 완전히 겨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해 마지막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벌써 또 새해 준비를 합니다 2024년 새해 준비도 잘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12월 달 또 준비 잘 마무리하시면서 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분야는 또 크게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권은 또 올 11월, 올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 그리고 12월 한 달 내내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많죠 김건희 특검 포함해서 쌍특검 국회 통과 여부 그다음에 예산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 오마이티비 생생하게 여러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매주 월요일 아침 이분의 목소리와 함께 저희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또 한 주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은 아이고 아이고 가득하실 텐데 그래도 올해 아침 힘차게 시작해야죠 그럼요 제가 세상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이 저지른 폐학지를 고발하는 방송 민생경제 상황이 너무 처참하다 열악하다라는 방송을 하지만 그래서 절망을 키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절망 끝에 반드시 희망이 오고 고진 감내가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저는 드디어 수없이 많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폐학질들이 드러나면서 길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또 소장님이 그동안에 진짜 불철주야 정말 정말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고 또 저희 방송 포함해서 기자들 통화해가지고 많은 또 새로운 정보들 많이 알려주셔서 고맙고요 오늘도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말씀을 또 주실 거라 또 생각이 되고 먼저 지난주 또 저희 우리 촛불 시민행동 포함해서 우리 한주 또 고생 많으셨죠 추운데 요즘에 뭐 집회면 집회 또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그 다음에 요즘 북콘서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는 뭐 기득권에 찌든 현역원 북콘서트보다 신인들 북콘서트 많이 다니는데 그래도 이례적으로 우리 강득구호는 오늘 아까 저기 풍선 들고 오셨던데 제가 풍선이 일부러 갖고 왔어요 어제 안양에서 제가 4시에 1월 4시에 항상 축구를 해요 풋사를 풋사를 예전에 2시에 가서 우리 안징글TV에서도 생방송을 했는데요 발바닥 정치 이름 좋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발바닥 정치 최소한 의원들이 야당의 국회의원이라면 또 진보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면 발바닥 정치 민생정치에 대한 포부와 차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속도로 게이트 우리 6월 5일날 오마이티비에서 처음으로 단독 보도한 다음에 언론사에서 안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민생경전구소나 오마이티비의 단독 보도를 보긴 봤는데 약간 대면되면 근데 이해찬 대표는 참 촉이 좋은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는 6월 중순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의하면서 그래서 이제 온일이 형이 막 이해찬이 우리 배우라고 막 그랬는데 야 온일이 형 장관 우리가 보도한 걸 그냥 인용하신 거지 예의 못된 사람 근데 이제 강득구원은 그때 6월 중순쯤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저기 오마이티비와 우리가 단독 보도를 봤느냐 근데 심사숙고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비리가 아니라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핵심 비리고 또 그전에 야권에서 일부 뭔가 문제제기했다가 역공을 당한 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공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진보유튜브나 민주당이나 야당 정치인들이나 우리 시민들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뭔가 문제제기할 때 역공당하고 빈틈 드러나가지고 정확한 팩트를 확인해서 바보돼버리고 그러면 중도층 민심이 민주당이나 야당 쪽으로다가 에이 저놈들 심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팩트채꼬 꼼꼼해서 저쪽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그러니까 이거 고속도에이트는 TV토론이나 유튜브 토론 보면요 보수 패널 중에도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강두권 6월 28일 날 기자회견을 해주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6월 28일 기자회견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살아나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발바닥 정치 역시 현여고원들이나 민생신문단체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특히 고속도로 게이트 전사 3명 여현정 군의원님 최재관 이호정 군의원님 제가 올라가서 바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수 여수는 제가 지난 주말에 여수에 조계원 후보 저 특보라는 사람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부대변인이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정책 수석이었는데요 거기 갔는데 저희들이 갈 때는 아니었는데 토요일 날 끝나고 아 맞아요 목요일 날 저희는 현장 생방송이었는데 토론을 하셨다고 여수기본사회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인데 용혜인 대표님이 오신 거예요 용혜인 대표전에 많이 다니시죠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든지 복지국가의 이론적 틀을 만든 한신데 강남훈 교수님 그 다음에 요즘에 민주당 혁신의 기수 더민족신의 강요원 사무총장님 초기원 부대 원래 저까지 5명이 토론을 했어야 된 건데 저는 주말에 집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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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콘서트 아이고 황운하우원님 북콘서트 뭐 다녀야 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네 목요일 날 여수에 가서 이분들이 300일 넘게 여수에서 300일 넘게 윤석열 퇴진 1인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핵폴수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 날 안징을 티브에 여수까지 가서 생중계 아 그러셨군요 생중계하고 토요일 날 여기 패널에서 빼달라고 그랬죠 일주일에 두 번은 못 온다 근데 제가 안 가서 미안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갔다 안 갔던 간에 이건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용혜인 대표님이 전국을 돌면서 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와 경제민주의 필요성을 살펴하는 것도 멋있고 네 그 다음에 연합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보정당이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반륜 진보정선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민주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사회 포럼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범진보민주세력 중에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단계를 기본소득 또는 기본사회로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결집하고 있는데 네 그 촉진제를 용혜인 대표님이 하고 계세요 네 아 너무 이건 좋은 역할입니다 홍 대표께서 지난주에 개혁연합신당 제안을 하시면서 그렇죠 개혁연합신당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지금 이대로 이제 준현동형 비례대표자로 가면 네 민정당이 이성정당을 만들면 약속을 어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들지 마세요 약속대로 그 당에서 병립형으로 가지 말고도요 그냥 두면 용혜인 대표가 제안한 개혁연합신당이 범민주진보세력의 신당이 돼서요 거기에 지금 뭐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네 그다음에 우리 진보중도 보수연대 퇴진집회하는 그 시민사회죠 시민사회 인사들 네 그러니까 다 결합한다고 그러고 용혜인 대표는 송영길신당 조국신당까지 다 와라 용광로가 되자 네 그럼 민주당은 이성정당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성정당 만들어서 요것도 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러냐 이 당이 이 개혁연합신당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랑 연대를 할 거고요 네 후보를 안 내거나 아니면 민호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정말 경쟁력 있는 지역구부가 있다 만약에 용혜인 대표 같은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거기서 경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는 예전에 통합진보당 약공공조 때도 지역구에서 배려를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경선한 데도 있고 경선 안 하고 배려한 데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럼 지역구 후보는 아주 제한적이겠죠 개혁연합신당은 그렇죠 대신에 비례는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범야권 진보지자들이 여기를 그냥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이성정당 아니어도 다 찍습니다 이성정당이라고 하면 오히려 꺼림칙해요 우리 그러면 저기 안소장께서는 민주당 쪽에 보다는 용혜인 대표가 얘기한 그 개혁연합신당이 네 격리평으로 돌아가는 건 맞지 않다 어쨌든 정당 득표에 근접한 의석수를 연동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진보 소수 시민사회 세력도 살아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다당제 제3지대에서 제3지대가 그동안 실패했던 건 대부분 양비론 그 다음에 진보 보수도 아닌 중도 뭐 이러면서 망한 거거든요 또 오히려 한국사회 제3지대는 뭐냐면 양비론이 아니라 윤석열과 싸우고 민주당과 연합하되 민주당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는 좀 더 활기찬 진보 장기적으로는 중도 보수 민주당 대 좀 더 개혁적인 진보 급진 진보가 모여있는 개혁신당이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가 한국 사회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잖아 민주당보다 좀 더 왼쪽에 있는 그래서 그런 데는 많은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싶어해요 민주당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진보적인 정책, 민생을 살리는 정책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민주당이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을지로 의원회라든지 많은 노력을 했죠 또 옛날 반값 등록금, 친환경, 우산금식, 경제민주화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죠 누구보다도 하지만 민당이 아닌 거대 정당으로서 한계가 있어요 또 굉장히 다양한 세력이 들어와서 정책에서 선명함을 구현하기 쉽잖아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주사 시절까지는 빛나는 성과를 냈지만 지금 검찰 수사를 너무 받아서 쫓기는 것도 있지만 민당이 워낙 거대하니까 또 여러 세력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치고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옛날 민주노동당이 진보에 마중만 해줬던 것처럼 용혜인 대표가 제안한 진보개혁연합신당에서 비례대표 중심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지역구에서 경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역구는 가혹지금에 민주당 후보가 현실적으로 당선되기 돕고 대신에 비례는 민주당이 이성적당 만들 말아라 우리가 범진보연합당에서 민주당이 우군이 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을 욕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용대표랑 어느 정도 조율을 하세요? 용대표님은 뵙지는 않았는데 용대표님 제안을 보니까 그런 취지라는 게 읽혀졌고 대신에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송영길 대표님 측 분들하고 제가 자주 소통하고 있죠 이번에 사회민주당은 용대표랑 저번에 지난주에 방송에 나오셔서 방송도 같이 나오고 관청민 대표님이 방송까지 나오고 천호선 사무총장께서 나오고 직접 나와서 직접 서로 연대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포럼과 공동대표를 용의원 대표님하고 제니재명 대표님하고 거기에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또 기본사회 네트워크 기본소득과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정치동맹 저희도 적극 찬성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안서장님과 함께한 여러 가지 시민사회 개혁세력이 사실상 용의인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개혁연합신당의 일정 부분 같이 그쪽으로 대거 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다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각계 각층 인사들이 저게 제일 낫다 대신에 병립형으로 가면 안 된다 준연동형으로 가자 지금 병립형은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일부 또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병립형으로 안 가면 결국 민주당 이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만들면 국민의힘으로 쏙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통 국민들이 아니어서요 4년 전에 민주당 이성정당 했고 또 국민의힘 위성정당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이성정당 안 만들었네 당당하게 오케이 그럼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을 심판할 땅이 누군지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율 순서 보세요 윤석열을 비토하는 정서 반대하는 정서가 지난주 수요일 Y10 저는 진짜 Y10 바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일을 했거든요 탈액이 3불이잖아요 정확하게 윤석열 반대로는 66%가 난 겁니다 아마 Y10 내부에서 이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가 문제될까 봐 그랬는데 보도를 살짝 하고 말아요 본인들이 돈 엄청 들어서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은데 66%가 윤석열 반대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옛날에 박근혜 탄핵 거의 직전처럼 가는 거거든요 66%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3분위잖아요 3분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탄핵 가결선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국민이에요 윤석열 정권이 너무 싫어요 그리고 얼른 몰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총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있어요 민원 위성정당이 없어 그러면 다 국민의힌만 찍겠어요? 아니면 투표 포기하겠어요? 길을 쓰고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을 비판하는 세력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을 찍게 되어 있죠 찾게 되죠 금방 입소문이 나죠 예를 들면 그 당의 이름이 용혜연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개혁연합신당이다 또는 일각에서 저희가 제안한 이거거든요 석탄당 석탄당? 윤석열 탄핵당 석가탄실처럼 기쁜 날 석탄당 그러니까 발음이 좀 어렵네요 석탄당 개그죠 석탄당 석가탄신일당 윤석열 탄핵당 옛날 어렸을 때 석탄처럼 따뜻한 정당 이런 뜻인데 만약에 석탄당이라고 쳐요 그러면 국민들이 금방 알죠 이건 진짜 좋다 민주당이 이성정당 안 만들어서 좋고 우리가 윤석열 탄핵이나 퇴진을 추진하고 기본소득이나 복지과를 추진하는 혁신정치 세력에 과감하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국민을 믿으세요 병민병으로 아는 것은 진짜 아닙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성장도 안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4년 전에 이 선거법 개정하기 위해서 몸싸움까지 불사하고 국민의힘의 반대를 그렇게 이겨내고 통과시켰는데 4년도 안 돼서 그럼요 명분이 없습니다 아니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용혜인 대표의 그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 대표의 개혁연합신당 제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야권 그리고 시민사회 포함해서 다른 어떤 민주당 외에 진보 세력, 개혁 세력이 어떻게 또 이렇게 모이고 뭉치고 또 힘을 같이 내놓을 수 있을지 그게 아마 10월 초에 굉장히 정치권의 12월까지 지금 이준석 신당과 함께 굉장히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치권의 큰 어떤 흐름?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힘이 실리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은 관심을 완전히 폭망할 거고요 더더욱 이준석 신당이 생긴다면 국민의힘 세력 상당수 그쪽으로 또 표를 뽑아주겠죠 그러니까 그쪽은 분열되는 거예요 병립형으로 하면 이준석 신당의 파견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국민의힘 기존 표 싹 가버리죠 그런데 이준석 신당이 딱 생겼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서 비윤 세력은 이준석 신당의 힘을 실어주고 할 수는 매우 높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이나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 중도층 일부라도 이준석 신당의 표를 찍어주겠죠 대신 나머지 윤석열을 정말 미워하고 비판하는 개인적 감정이 아니잖아요 범국민적인 어떤 분노 저항감은 어제 지난주 수요일에 나와온 Y10의 66% 또는 뭐 앞으로 저는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